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이제 상황은 사실상 정치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. 야당이 지금의 국면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이상 국회로 체포영장이 넘어와도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다면 그 역시 최대한 탄압받는 모양새로 끌고 갈 겁니다. 이 점에서 보면 검찰이 비록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는 해도 쉬운 성분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추가 조사 시점 고민에 들어간 검찰의 상황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당초 이재명 대표 측에게 평일인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당 업무 때문에 평일은 힘들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민주당이 토요일 국민보고대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는 빨라야 이번 주 일요일, 늦으면 다음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검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정진상 등 이 대표 측은 비유와 관련해 조사할 게 많고 1차 조사 때 이 대표가 낸 진술서도 분석해 추가로 질문할 게 있다는 겁니다. 검찰 관계자는 무작정 이 대표를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출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 2차 조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뇌물 존재와 정진상, 김용등에게 유입된 대장동 팀 자금이 선거에 쓰였는지 또 이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